네, 안녕하세요. 조국성 박사TV입니다. 오늘은 어린이 교육의 산실인 여수시 소홀하면 소홀아 어린이입을 취재 왔습니다. 여기에는 우리 행복 커디니터 신연호 대표님이 계십니다. 전국에 저희들은 한국강사총연합회는 85명의 책임교수가 있는데요. 전라북도에 간 6명, 전남에 간 2명 계시는데요. 오늘 여기 시재해 온 우리 대표님은 신연호 대표님입니다. 며칠 동안 지금 취재를 했습니다. 뉴스포탈1 조국성입니다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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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